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요일을 연계한 5부제로 시행됐는데요. 신청 현장을 이수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민센터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을 하기 위해선 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찾아가면 됩니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이번 주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방식 이외에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 신청이 어렵다면 세대원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신 신청하면 됩니다. 또 지난달 30일까지 이혼 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온라인 거래도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을 경우 특별시와 방역시는 시 내에서, 도는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단속반도 운영됩니다. 불법적인 현금화 방지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금화 행위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수 및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요. 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조를 해서 개인 간 거래를 방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안부는 현장 신청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당부했습니다. KTB 이수복입니다.